음악 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논의를 단호히 차단하고 북핵 해결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흘러나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상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론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은 사드 배치로 시작해서 미사일 탄도 중량 무제한 허용, 핵 잠수함 도입을 거쳐서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이르렀습니다 북핵 위험 요소가 나타날 때마다 그에 맞춰 일일이 군사적 대응에 치중하는 태도에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남쪽이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를 대북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드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면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이라든가 핵 잠수함 도입 추진 전술핵 재배치 역시 불가피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북핵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쪽이 강한 무기에 집착할수록 북쪽도 강한 무기에 매달릴 것이고 그로 인해 남쪽은 더 강한 무기를 추구하고 북쪽 또한 수석 폭탄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한 무기에 의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남쪽이나 북쪽 모두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야 하고 남북의 주민들은 그 무기의 그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때문에 불안도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특정 군사적 대응 조치가 실제 필요한가와는 별개로 군사적 대응 문제 자체는 충분히 안보에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보 정책의 전부일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후 대비책 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책, 예방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정부가 합당한 예방책이나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 군사적 조치에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이 당명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부합하는 집중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동결, 비핵화라는 대략적인 2단계 접근법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 목표를 어떻게, 언제, 무슨 수단으로 달성할지에 관해서는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북핵 위기의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지금쯤 핵심 당사자로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설명하고 조정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중재하며 절충안과 수정안을 마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대북 제재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악화 일로의 북핵 상황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관심이 초점이 되고 토론과 논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사드, 미사일 탄도 중량, 핵 잠수함, 전술회계가 있고 그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의 논의도 그런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마치 북한이 대륙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전력화할 때까지 정부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보다 최악의 상황 이후 펼쳐질 사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만 집중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소모적 논쟁에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와 같은 생산적 토론이 가장 절실한 지금? 그런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 능력 이전부터 남북 간에는 엄청난 경제력 불균형, 군사력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을 절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이 불균형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불균형 상태를 두려워했다면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폭역 같은 도발을 애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 김정일 주도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서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한에는 수백 개의 미군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까지 배치되어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에는 미군이 전술핵 대신 남한에 핵 우산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수많은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핵무기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한국전쟁 이래 북한이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의해서든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해서든 핵 공격 위협 속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북한이 다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해서 공포를 더 느낄 리가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게 새로운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과거로 돌아간다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공포에 관한 한 남북 간에는 도대체 균형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세계 최강의 무력에도 남한이 북한에 느끼는 불안감과 북한의 불감증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에 공포감을 심어주면 북한의 손발을 묶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공포는 인식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공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말 공포의 균형을 원한다면 공포인식의 균형부터 먼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괌에 배치하는 것보다 남한에 배치하는 것이 북핵을 억제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괌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 탑재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오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가 발사되면 30분 만에 평양에 도달합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 시간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남한에 핵이 있다 해도 판단 결심 투발 수단을 준비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시차는 생깁니다 그 시차라는 것도 미국의 핵 잠수함에 의해 상당 부분 무의미해집니다 은밀하게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로 쏘는 것만큼 빠른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그래도 괌 보다 남한에 핵을 두는 게 더 우리로서는 미등집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굳이 남한의 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이 어디 있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남한을 위해 북한을 핵 공격하겠느냐는 것이 이른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로도 그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의 재배치한 전술핵의 통제 및 사용권은 온전히 미국이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이 조기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 보복할 생각이 아예 없는 미국이 남한의 핵을 두었다고 해서 그 핵으로 보복할 마음이 저절로 생길 리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전술핵들로서 한 논쟁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괌에 있는 것보다 남쪽에 있는 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좋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북핵이나 안보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심리학 영역에서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토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핵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야당이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드가 실효성이 없는 줄 알지만 북한의 위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대행을 해야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낯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시민들은 뭐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 좋으련만 야당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쉽고 가시적인 대응이 우리도 핵을 갖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을 갖자고 해도 핵을 손에 쥐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에 편승하고 또한 그 불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핵 문제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보를 공격하는 데 호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또한 보수 이념을 과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재감이 없었던 보수가 이걸 계기로 흩어진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재개할 발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정말 북핵 위협을 막는 방법이라고 야당이 굳게 믿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면 미국이 재배치를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미국에 재배치 부탁을 해도 미국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만약 재배치를 한다면 핵 우산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쟁점은 전술핵 재배치할 장소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사드 한계포대를 배치하는데도 격렬한 사회 갈등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핵 폐기물 저장소를 확보하는 일도 어렵고 사회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사 한미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해도 어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핵무기 갖다 놓으라고 허락을 할까요? 마지막 쟁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와 의회에서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보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정부 내세도 재배치가 고개를 드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더해서 전술핵까지 배치를 한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는 한미에게 굴복하거나 양보하는 게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한중 관계, 미중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흘리는 이유로는 미국으로부터 전술핵 대신 핵 잠수함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는 실현되기도 어렵고 북핵 해결 논의가 전술핵 논의에 밀려나는 그런 부작용도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